에스터눈 인파리스 에스터눈 인파리스였습니다. 그동안 이 세 곡이 제가 고른 곡이고요. 다음 두 곡은 드럼은 정원 선생님께서 고른 곡이에요. 첫 번째 곡은 가장 유명한 곡. 비틀즈의 헤이즈드룩. 또 재즈 스타일로 한 곡. 뉴 올리언스 스타일로 한 곡을 해봤습니다. 비틀즈의 헤이즈드룩. 비틀즈의 헤이즈드룩. 비틀즈의 헤이즈드룩. 비틀즈의 헤이즈드룩. 비틀즈의 헤이즈드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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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